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백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소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우리 경위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4일 전에 우리 백화점을 이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장군님을 모실 수 있게 준비하지 못한 그런 죄송한 마음과 성우스러운 마음을 안고 우리를 경위하는 장군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백화점을 찾아오셨던 장군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믿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하여 우리께도 무슨 로건을 받지었으니. 장군님을 잃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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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